노노 제2편 위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노 제2편 위정 제2장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활 시 300, 이러니 폐지,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활 시 300, 여기서 시는 시경이 되겠죠. 이러니 폐지왈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 생각에 삿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밑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에 있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경 300편이 어떻게 됐는가를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시가 시경에 305편이 들어가는데 시가 더 많이 있었겠죠. 시가 더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뭐를 이렇게 막 없애고 자르고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산정한다 그래요. 요거 이제 깎을 산자, 정할정자. 그러니까 이제 300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몇 천 수가 됐었는데 그거를 305수로, 305개로 깎아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산정이다 그럽니다. 산정. 깎아서 잘라내서 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산자가 나왔으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깎을 산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거로운 일들을 깎아낸다 그럴 때 어떤 걸 쓰냐면 이게 이제 덩굴 만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깎을 산에다가 깎을 산에다가 덩굴. 덩굴이 막 칭칭 엮였겠죠. 덩굴 만자입니다. 그래서 산만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얘기를 이제 쭉 하려고 그러는데 본론을 얘기하려니까 앞에 인사 한 말이 되게 번거로워.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인사는 생략하옵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산만 하옵고. 산만 하옵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산만하고 같은 말이 이제 이렇게 좀 떠지죠. 재번 해서 재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번. 또 이제 여러분들 말을 하다 보면 각설하고 이런 말도 있죠. 이제 각설하고 각설하고 이렇게 같은 말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급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공작께서 수천 개의 시를 이제 좀 정리한 거야. 정리한 거를 산정이라고 해요. 산정. 깎을 산자 정할정자. 산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산자하고 이제 연관된 중요한 어휘가 산만. 번거로운 것을 다 깎아내고. 그 산만하고 이제 같은 말이 재번. 덜째자 번거로울 번자. 그래서 번거로움을 깎아내. 없애버리고. 또 다른 말로는 각설하고 다른 말들은 다 치워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말이 이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정을 해가지고 시를 삼백수로 정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니 폐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폐자가. 덮을 폐자예요. 이불을 덮는다. 이런 말 아시죠? 덮을 폐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니 폐지를 하면은. 폐일언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덮을 폐자를 가지고 이제 글자를 보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폐자인데. 이게 풀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풀로 덮어버린 거니까. 그럼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뭐냐면. 해질. 달아. 달아버린. 그러니까 달을 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이. 이렇게 해도. 이것도 해질 폐자예요. 이것도. 이것도 해질 폐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원래 글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비단 폐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폐백이다. 해서. 그 신부가. 신부가. 그 시집을 갖고 이제 시댁 어른들한테 이제 인사드리는 걸 폐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제 인사를 드릴 때. 그것도 이제 폐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가 스승한테 이제 인사를 드릴 때. 그것도 폐백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비단, 비단 폐자. 폐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질 폐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때 쓰냐면. 이거는 덮을 폐자니까. 여러분들 은폐 아시죠? 은폐. 은폐. 이건 이제 은폐야. 은폐. 이건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엄폐가 있어. 엄폐가. 엄폐가.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가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숨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 군대에서 많이 쓰이죠. 군대에서. 폐일언하고 한마디로 덮어버려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덮을 폐자는 은폐. 수무른자 은폐. 가릴 엄자. 엄폐. 이렇게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지. 폐일언. 해질 폐자에서 왔고. 해질 폐자는 이거하고 동자고.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해질 폐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단 폐자. 그래서 폐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결혼할 때 하는 거. 특히 결혼할 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폐백이라는 말은. 폐백이라는 말은. 높은 분한테 인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귀한 물건을 가지고 인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귀한 물건이 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한 물건을 갖고 인사한다. 스승이 제자한테 귀한 물건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귀한 물건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집 간 사람이 또는 장가 될 사람이 이제 처가에다 인사를 하는 거. 시집 올 사람이. 그죠? 그 여자가 시댁에다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폐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폐백이 한 군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사 그랬습니다. 생각에 삿댐이 없다 그랬는데. 삿댐이 뭐냐면 간사하다. 그죠? 간사하다. 아,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사인데. 간사인데. 이게 이제 소리고.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뜻이 됐죠. 간사할 간자. 이게 이제 사악할 사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어금니아자예요. 어금니아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조화라고 그러죠. 조화라고 그래서 가장 최측근, 믿음직한 부하를 조화라고 그래요. 조화. 그래서 이제 손톱. 이게 손톱조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톱조자인데. 손톱과 어금니라는 뜻이에요. 이 손도 손톱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손톱과 어금니. 그래서 이제 조화. 그래서 조화지신 또는 조화. 고괭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괭 이런 것들이죠. 고괭. 이건 이제 고괭.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믿음직한 신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다리고 팔. 팔괭이 선제예요. 다리를 뜻하고. 그러니까 팔. 그래서 이제 팔다리 같은 신하. 손톱과 어금니 같은 신하.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최측근. 최측근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왈 시삼맥이면. 그렇죠. 시삼맥수를 일원이 폐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왈 사무사. 그 생각에 샛댐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어휘를 좀 확장해가지고. 간사다라든가 또는 조아 고괭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지금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노노 제2편. 위정 제3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 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래 유치 차격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하고 제가 나와 있고. 그렇죠. 또 여기 도하고 제가 나와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래, 덕, 정, 형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그러하이러한 일을 면한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밑에 보시면. 공자 말씀하시기를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 나는 벌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다 떼운 거지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리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고 예의 염치를 알고 수치를 알고 그런 말입니다. 부끄러워할 줄을 알고 또한 잘못을 또 바로잡게 된다. 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양심적으로 그러면 되겠어. 나도 교양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깨우쳐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도를 보십시오. 이 도가 길도자로 이제 보이는데. 길도자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끈다. 이끌도자로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걸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정자는 정치인데 정치인데 하나는 하나는 뭐냐면 그 법이에요. 법. 법과 명령이야. 그래서 법령이야. 법령. 그래서 정치를 법과 명령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과 명령으로 이끌면. 명령으로 이끌면. 법으로 이끌고 명령으로 이끌면. 몇 글 끌고. 그 다음에 재. 재자가 다스리다 이 말이야. 재자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재자는 다스리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다스릴 치자로. 다스리는 거니까 이제 눌러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로 다스리면. 형벌로 제재를 가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강제로 억압하면 그런 뜻이죠. 너 죄 졌으니까 너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 또는 너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벌을 받아. 권장을 맞아. 이런 거죠. 그렇게 강제로 돼버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그걸 면했어. 그러한 상황을 다 면하고 나면 수치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래서 끊어주면 수치스러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치자가 수치.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수치죠.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자를 자세히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요건 치욕이야. 치욕. 지금 이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드리는 글자들은 사실은 논어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각급 입사시험이라든가 또는 각급 자격시험 같은 걸 볼 때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써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부끄러워할 숫자입니다. 부끄러워할 숫자. 요거는 욕될 욕자. 욕먹는다 아시죠? 욕먹는다.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수. 그러고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욕될 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치자도 지금은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 치자가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칠지자인 건 보시죠. 그칠지자. 그래서 요 부분이 소리가 됐는데. 옛날 문장에는 요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요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요렇게 나오죠. 요즘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도지의 정이다. 그래서 이제 법과 명령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형벌로서 형벌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이 그것을 면했을 때 그렇게 끝나고 나서 면하고 나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래. 뭐 나는 죄 지은 거 다 벌 받았어. 이제 뭐 나도 뭐 떳떳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덕으로서 여기 이끌고 예로서 다스리면 수치심도 알고 또한 격 격식 격자죠.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격식에 맞게 된다. 인간의 도리상에 맞게 행동한다. 인간의 어떤 도리? 올바른 도리. 일반의 올바른 도리에 맞게 된다. 해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글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찾자가 있죠. 또 찾자가 있고 또 우자가 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차 이거는 이제 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또 찾자가 있고 또 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자 한번 볼까요? 격자. 격자도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격식 격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위에 것만 읽어보시면 자활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 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일의 유치차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한두 개만 이제 좀 더 보고 이제 좀 넘어가 줄게요. 면 면 면 자가 나왔는데 이 면 자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토끼 토자입니다. 토끼 토자 토끼 토자 토끼 묘자 이렇게 하면 토끼 묘자고요. 그래서 점을 하나 이렇게 찍으면 토끼 토자 이렇게 하면 토끼 묘자가 돼요. 그래서 면 자가 어떻게 되는데 이 면 자 앞에다가 면 자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늦을 만 자가 됩니다. 늦을 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토끼 토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이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또 토끼 묘자 토끼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쓰인다는 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면 자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부분이 나와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 속설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되냐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가 그 면에 면 소재지 아시죠? 그 면에 그 어른이다. 그래서 면장 노릇을 하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제 이 공자님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학문을 하지 않으면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벽을 보고 있다고 해서 벽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벽을 마주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게 면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벽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뭘 하면은 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 상황 답답한 상황을 면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럴 때는 학문을 하면 답답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문에 정진하거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앞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여기다 이게 이제 그때 몇 면장인데 원래는 몇 면장인데 이 면자가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학문을 해야 비로소 네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어떤 답답한 상황인데 마치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벗어난다는 뜻이야. 그걸 면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면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자가 담장자야. 담장자. 벽을 뜻하는 또는 담을 뜻하는 담장자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그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거는 그 군 면 그런 단위 그런 단위의 그 소재지 단위의 어떤 어른 그 벼슬의 그 면장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고 답답한 상황 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벗어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노 제2편 그 위정 제4장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할 얘기가 좀 많죠.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나이를 한번 이제 총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나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자활 오심류 오 오심류 오 이지우학 삼십일입 사십이불혹 오십이 지천명 육십이 이순 칠십이 종심 소욕 불유구 요게 이제 그 넘친다 넘을유자 구는 여기서는 이제 법구자 요게 이제 두 가지로 쓰여요. 모나다 할 때 그 모날구자로도 쓰이고 또 여기서는 법구자로도 쓰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이를 뜻하는 게 내가 열다섯 살에 심류오 열다섯 살에 지우학 학문의 우가 애니까 학문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삼십에 이제 혼자서 서고 아 이제 내가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사십에 불혹을 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야 저거 돈 좀 된다더라 같이 사업 좀 하자 라고 꼬시거나 또는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런 뭐 여성이 뭐 유혹을 한다거나 또는 뭐 좋은 물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유혹을 한다든가 또는 뭐 남들이 어떤 이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좀 뭐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형태의 유혹을 또 안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이 되니까 지천명이 아 하늘이 날더러 이렇게 살라고 그랬구나 라는 어떤 천명을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고 60에서는 이순이다 뭐냐면 귀가 순해져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나쁜 XX야 그래도 어 말하는 네가 XX야 나는 XX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가 순해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나한테 욕을 하든 간에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든 간에 그 사람하고 시비를 걸 일이 없어 왜 내 귀가 이미 다 천리를 깨어 달아서 순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0이 돼가지고서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저렇게 할까 그렇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따라줘도 항상 어떤 법칙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어떤 것을 과하게 넘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인생 70에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돼도 하는 대로 해도 분류구라 그래서 법에 어긋나 본 적이 없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